천장의 균열이 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논란이 된 NC백화점 야탑점이 무기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NC백화점 측은 오늘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NC백화점은 소방당국 사설안전점검업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백화점 관계자는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업을 즉시 중단한다는 자체 매뉴얼이 있다며 어제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성남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NC백화점 야탑점 2층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균열이 생긴 천장에 나무판자를 대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오후 2시쯤 포착됐지만 시민대피나 시설 폐쇄 없이 평소 마감시간인 저녁 9시까지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SBS 사공선근입니다.